세븐브로이 맥주 브로마스터 세븐브로이 맥주 브로마스터 윤진수입니다 세븐브로이는 맥주를 제조해서 외부로 유통할 수 있는 맥주 제조 일반 면허를 가진 국내 세 번째 기업으로 우리나라에서도 맛있는 맥주를 만들 수 있다는 것을 증명하고 있는 회사입니다 세븐비어는 세븐브로이가 처음 공개적으로 주주를 모집하는 저희 두 번째 브로리입니다 여러분들이 궁금해하실 저희 매력 포인트를 지금부터 알려드리겠습니다 세븐브로이는 선물이 아닌 이곳 강원도 횡성 청정의 물과 최고급 메가와 혐오를 사용하여 정직하게 맥주를 만들고 있습니다 물을 타지 않는 오리지널 그래비티 공법과 자체 개발한 천단제 시스템을 통해 크래프트의 진한 맛과 향이 브로리에서 소비자의 집까지 전달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갖춘 것이 큰 매력 포인트입니다 지난 13년간 약 100억 원의 자금을 들여 수많은 시행착오를 겪었고 이제는 맥주맛을 결정짓는 세밀한 컨트롤을 할 자신감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이제는 저 못지않게 맥주를 좋아하시는 예비 브로드를 세븐비어 주주로 모셔 맛있는 맥주를 함께 개발하고자 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세븐브로이 맥주에서 기획을 담당하고 있는 김교주 이사입니다 여러분들이 보시는 이곳은 저희 세븐브로이 맥주만을 전문적으로 취급하고 있는 세븐브로이 펍입니다 전국 12곳의 세븐브로이 펍 300여고 정도 되는 수많은 맥주 펍뿐만이 아니라 홈플러스, 롯데마트, 이마트, 생역같은 대형마트에서도 저희 맥주를 맛보실 수 있으실 만큼 아주 안정적인 유통망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 저희의 두 번째 매력 포인트입니다 임페럴 IPA, IPA, 또 스타우트, 바이젠 이렇게 기존의 수입 맥주에서만 맛보실 수 있었던 다양한 맥주를 아주 안정적으로 공급할 수 있다는 것을 저희 유통 파트너들로부터 인정받고 있습니다 세븐브로이는 맛있는 우리 맥주를 세계에 알리는 것이 목표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나라 각 지역의 개성과 크래프트 펍의 정서가 담겨있는 다양한 로컬 맥주가 필요합니다 세븐비어는 그런 크래프트 맥주 펍에서만 즐기실 수 있었던 자신만의 맥주를 만들 수 있는 첫 번째 기회가 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세븐브로이 맥주 대표 김강사입니다 이번 크라우드 펀딩을 통해 얻고자 하는 두 가지는 맛잇는 우리나라 맥주를 알리는 것과 저희와 함께 더 맛잇는 맥주를 만들어갈 파트너를 찾는 것입니다 파트너가 될 AB 주주를 위하여 적극적인 배당 정책과 상한 조건 1년의 발행 주식 조건이 세 번째 매력 포인트입니다 세원비어는 단기 순이익 10억 원씩 대상 배당 수익률 6.45%와 투자 후 1년 후부터는 세원비어 주식을 매도하고 싶은 분들에게 이익 인여금 안에서 세원비어가 매입하도록 하겠습니다 세원비어는 이미 생산과 매출에서 안정적으로 자리 잡은 브로리입니다 첫 번째 공유 브로리 세원비어를 주주들과 공유하여 인정받고 전국에 자리 잡을 두 번째, 세 번째 브로리들을 예비 브로와 노컬 펍들과 함께 만들어 나가고자 합니다 두 번째 공유 브로리들과 함께iones